하라하이스하키에서 장비 매니저 최영철입니다 제가 16년까지 서울시 대표팀에 선수를 하고 있었어요 선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감독님이시죠 한번 도와주면 좋겠다 썰매 만들고 이런 걸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비장애인의 장비 매니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척수장애, 소아마비, 유형제 절단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썰매의 유형을 잘 모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척수, 소아마비, 절단장애 이런 어떤 게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잘 알죠 경기력 향상의 장비 매니저의 중요성은 일반 비장애인보다 가장 중요하죠 걷는 것도 불편하고 휠체어만 타고 하지만 스케이트장에 아이스링크에 들어가면 그냥 날개단 천사처럼 날아다니죠 베이징 패럴림픽 저희의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!